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케이보여드 게임은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점프 힐링 게임 리펑트 리펑트라고 하고요 리펑트 무려 압도적 긍정적 평가가 만개인가? 뭐 하여튼 엄청나요 뭐가 이 게임이 도대체 뭐가 뭐가 압도적 긍정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밟으면 초록색이 되네 뾰로롱 약간 밟으면 초록색이 되는게 살짝 기분 좋네요 예 내가 이 세계를 힐링하고 있는 그런 느낌 내가 밟으면 초록색이 된다 굳이 다 초록색으로 만들어야 되는건가? 굳이 이걸 다 눌러서 만들어야 되나봐 그치 그리고 이게 약간 어세신크리드처럼 부리치면 살짝 올라가네 어 어세신크리드처럼 부리치면 살짝 올라가 게임 가격은 3,300원입니다 음.. 다 이렇게 색칠하면서 이 밑은 어떻게 내려가? 아.. 자 이렇게 어디 빼먹은데 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 과제를 깼군요 아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띠용 띠용 얘가 슈퍼마리오 같은 관에 들어가서 올라오네요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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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노란색은 무엇?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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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올라갈 수 있다 힝힝힝힝 헛..허이자 호이자 호이자 으응 으응 아아 눌러 슉슉 샥샥 샥샥 슥슥 샥샥 슥슥 샥샥 이번에는 뭐 대사 안치네 100% 못만들면 어떻게 되던디? 어 100% 만들어야 되나? 잘 지냈나요? 아니요 너 때문에 노가도 하고 있잖아 물에 빠지면 그냥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왠지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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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물에 빠져도 일로 그냥 다닐 수 있어 저 위에꺼 안 먹었는데 근데 어 뭐지? 호호 호호 어 뭐지?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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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되 현재 33% 나름 빡셉니다 오 그거 닌자에요? 닌자 닌자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이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구나 이만큼이 남아있는 거야 얘네들 다 올라와야 돼 밑에 있는 애들 잠깐만요 아우 빡셉 아우 빡셉 아우 빡셉 아우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어 잠시만 다시 다시 오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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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됐다 자 여기서 38% 39% 야 이건 좀 빡센 노가다를 시키는 구메 39번 아우 마우스 개돌려야 돼 탁탁탁탁 이렇게 마우스 확확 돌려야 돼 형 솔직히 잔디보고 게임 산거지? 어 잔디 나오는지 몰랐어요 뭐지? 아 이거 저쪽이구만 일로 그냥 가자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막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적혀있었거든요 노래 솔직히 구리거든요 예 저 위로 어떻게 가야되지? 아 아니 뭐 노래를 끈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노래 구린데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아 뭔가 스토리가 감동적인가? 나를 설레게 하는거? 나를 설레게 하는거?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오오 뭔가 새로운 걸 나에게 보여줘 저쪽이구만 저쪽이구만 탁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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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쏙 쏙 어 뭐야 오잉 오잉 아 자 저 위에 저것도 안 먹었는데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 밑에 이 밑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디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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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먹고 온거 없냐 헛 아 아 이 꽁 빡센데 여기는 여기는 여긴 고난이도 스킬인데 아하 이곳은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아 65% 조 아 어 어 어 아 야 모든것을 잔디로 만들어버린 잔디 전용게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있나요 아뇨 이 게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드르 Spartak 어 잠깐만 여기는 너무 많은 음.... 저쪽으로 올라가야 composer るいちょごろ ил究 confront いちょーごろ 以上分 はいっ ören ір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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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! 일단 여기있는거 다 찍고 아래꺼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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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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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을 보면 눈이 좋아진다는 미신을 믿고 우리 눈을 좋게 해주려는 왁독형의 모습이다 어? 사랑합니다! 아! 이야! 아 이런거였어? 이걸로 어! 98%? 99%? 무슨 소리야 그게 아 자 저기있다 저기 어 저거? 어 저거 아닌가? 저거야? 이 게임은 반전파들에게 잔디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세대 대응이었습니다 왼쪽위에? 헉 아 그래 일단은 다 안밟았어도 된거였네 빨리 진행할거면은 빨간것만 밟았어도 된거였네 아 저위에 뭐있다 저위에 아 저위에 뭐있다 저위에 마지막 메세지를 읽어야겠구만 아 여깃구만 그냥 딱 예열용 게임이다 엌 뭐야뭐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요? 아 이걸 봤어야 됐네 그치? 아 99봐? 아 저기있다 이걸 한번 보고 가 뾱升 아 사랑해 쵯 100% 아 예예예 이렇게 해서 뭐 100% 어어 아니 아앗 아앗 아 이거 다 달성했으면 딱 마지막에 터졌을텐데 엔딩하고 동시에 음 한 발자국 늦게 봤네요 딱 100개 아니고 100개 더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만드나요 개소리야 자 이렇게 돼서 리펀트 마지막 감동적인 메세지로 압도적인 긍정적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감동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게 짜증내면서 다 플레이했지만 아 내가 지금 뭘 이렇게 하고 있는거지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마지막에 감동적인 메세지로 아 이걸 누르면 다시 올라옵니다 탕 이렇게 어 뭐야 아니 2회차는 파란색? 아 하지만 2회차는 하지 않을게요 누군가 2회차를 클리어하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고 알차게 아 그게 아니라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즐겨찾기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방 유방 은 언제나 2% 부족한거야 닥쳐 2회차 2 3 4 4 5 5 감사합니다.